네, 저희는 지금 런던에 와있는데 저희 When I Met You 발매가 됐거든요? 맞아요. 그래서 우리 뮤비를 한 번 또 다 같이 한번 가볼까 하는데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어, 봐야죠, 봐야죠. 당첨로 봐야죠. 일단 기차로 바로 시작해요. 아, 저게 또 CG잖아요, CG. 저 운전을 또 제가 했잖아요. 네? 근데 생각보다 나 솔직히 이거 CG가 진짜 잘 맞다고 생각했어. 진짜 약간... 근데 맞긴 해, 벌써. 이 천장이 닿죠? 아, 근데 진짜 이 구름 씬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. 근데 CG 있는 버전은 안 봤어. 아이고. 아, 저게 진짜 다 예쁜. 소 잘생. 소 잘생. 소 잘생. 소 잘생. 소 잘생. 우리 이번 뮤비의 나이는 첫 번째 신이야. 아, 맞아요. 찍을 때도 첫 신이야. 근데 해찬이는 진짜... 진짜... 뭔가 뭘 하면서 립 하는 거 전문인 것 같아요. 이거 풀냄새 대박이었어. 찐풀이었잖아. 미니어처가 진짜 고퀄리티였어. 저 풀냄새 찐이었다. 사과를 먹었어요. 네, 런쥔이가... 아이고... 저걸 놓치네. 저걸 놓치네. 약 버렸어요. 저걸 놓치네. 진짜 저 사과 하나도... 아, 이거 멈춰봐. 저거. 이거 잠깐 얘기하자면... 진짜 슬로우... 인간 슬로우 모션이야. 맞아. 그래서 뭔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. 인간 슬로우 모션이야. 아, 뮤비 비하인드도 좀 궁금해요. 네, 맞아, 맞아, 맞아. 뮤비 비하인드에서도 좀... 근데 퍼즐, 떨어진 퍼즐 이런 거 다 CG였죠. 그래서 어쨌든 런쥔이가 사고를 떨어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기차의 우리한테는 뭔가 사고가 난 거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저 물도 실제로 형이 슬로우로... 진짜 슬로우로 공부하긴 해, 맞아. 어, 이거 옆에 좀 해봐. 아, 이거... 이거... 아니, 오른쪽 킬링 없었잖아. 솔직히... CG가 윽은 잘 나왔어. 근데 나 이거 조금... 왜 잘 나왔어? 아니, 이거 나란 지성이... 나 이거... 근데 연기 잘했어. 나 진짜 잘했어. 나 저거 멋있는 건 줄 알았어. 진짜 미스... You're my missing puzzle piece였어. 따라해 주면 내 목표 있죠? 주인공 버프로 하나도 안 맞잖아. 그치. 아, 그리고 여기 재민이가 이제 딱... 아, 그 형 안 맞다. Mark! Mark! 근데 이거 CG 없는 버전에서는 마크 형 되게 천천히 뛴다 생각했는데 CG 드론이가 빨리 치고 뭔가 봐도 다행이었어. 다행이었어. 그리고 혜천이 여기 잘 나왔어. 저 근데 진짜 하늘이야. 헬기 타고 올라갔잖아. 아... 그치, 철로야. 그리고 철로 여기 잘 나왔어. 알았어요. 눈인줄. 오정맛은 무슨 맛일까? 오정맛이 없던데요? 비맛 나더라. 비맛. 가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 세트인데... 산실이 형. 산실이 형. 오, 이 세트 나왔네. 오, 저기는 편인 줄 아네. 네, 뭐... 가빈하자. 많이 무서웠어. 가빈하자. 팡크로스처럼. 오, 진짜 포얼 엑스프라시야. 이거 보면 좀... 여기 씬. 이 엔진 씬. 엔진 씬. 디테일! 아, 저 눈 디테일이죠? 뭘 눌렀어요. 눌렀어요, 바꿨어요. 아, 이때 너무... 귀찮고 흔들려가지고... 복원할 때 봐. 아, 이거. 부정 씬. 근데 둘째 시작. 깜짝 놀랐잖아.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고 갑자기 귀찮고 나와가지고. 그러니까... 제노도 저거 실제였다. 야, 이거 타이타닉 아니야? 제노 갑니다. 제노! 아아! 근데 물 안에서 눈 뜨는 거 진짜 쉽지 않아. 진짜. 오, 나 근데 이... 시간 찍었다고 이렇게. 아, 너무 잘 맞았어. 저거 한 번 또 그걸 감수하시죠? 하하하하. 아, 이거. 뭐? 거의 약간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버가. 근데 뮤비 좀 더 귀여운데. 근데 진짜 나는 그 이 야외 씬 진짜 예뻤어. 오, 이거 뭔가 상기 같아. 근데 진짜 이거 계속 물 뿌리고. 이게 나왔어. 이게 나왔어, 우리. 이거... 아, 말해도 되나? 어. 그... 아... 맞아. 없었던 컷이었는데. 아, 없었던 컷이었는데. 야! 와우. 오,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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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뭐야? 이게 있었어? 네? 휴우. 아, 너 설마... 노잼이야. 왜 남미션 나오고 바로 꺼었어? 어. 야, 근데 나 진짜 커. 이거 진짜... 이거 근데 진짜 무슨 뜻이야. 그냥 모든 게 다 꿈이었다, 아니야? 아, 이거 저... 모든 게 다 재민이 형의 꿈이었다니까. 아, 이거 저 쿠키야, 쿠키. 초코쿠키. 이거 재민이 지민아. 그러니까 나의 꿈이었다. 근데 우리 뮤비에 진짜 이런 씬 많이 나와. 베스트 프렌드 에이버 때... 왜 진짜 안 보였지? 결국에 해찬이 꿈이었던 걸로... 오, 그랬나? 그럼 이제 한 명씩 우리의 꿈이 되는 거야? 근데 수중 씬 비하인드 하나가 있는데 수중 씬 찍을 때 어쨌든 물에 계속 가라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... 뭐라니? 추? 같은 거를 주머니에 다 꽂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물에 있다 보니까 바지가 다 터진 거예요. 와... 진짜? 추 때문에... 그래서 뒷모습은 거의 못 썼죠. 아, 근데 뭔가 이번 뮤비를 우리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...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... 그니까! CG 된 거 제일 힘들어서 그래도 되게 잘 나온 느낌이야. 박수! 그리고 안무도 우리 그 턴 도는 거 진짜 잘 맞은 걸로 떠가지고... 뭔가... 그게 쉽지 않거든요. 맞아, 진짜 쉽지 않았어. 맞아, 맞아, 맞아. 뭔가 미팅할 때부터 사실 연기도 많고 뭔가 좀 걱정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... 생각보다 근데 잘 나왔어. 잘 나왔네요. 박수! 오케이! 예스! 아무튼 이렇게 또... 유나미츄 뮤직비디오를 봤고요.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... 런던! 우리 유럽 투어의 마지막 도시를... 장식하려고... 저희 옛날 유럽 투어 때 여기가... 여기가... 웬블리 아리나! 첫 번째 아니였죠? 맞아, 유럽 투어 첫 번째 도시 여기야. 아리나 아니면 아레나? 아레나 아레나. 유럽 아리나. 마지막이자 드립쇼 3 마지막입니다. 아무튼 진짜... 맞아, 유럽 투어 잘 끝내고... 한국 가서 봐. 또 외나미츄 음방 길이 타겠습니다. 레츠고! 화이팅! 외나미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